케이블도 아 이게 케이블라야 다 부러졌네 다 부러졌네가 아니고 부러졌네가 아니고 야 저거 왜왔노 케이블도 저게 안 돼 이게 보면은 모양이 딱 동그란게 아니고 지금 약간 짱구 났다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카보 안에 다 끝이 닦고 이렇게 못참이 지금 찬지 아 이게 뭐샌다 야 이거 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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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빨리 10mm 8mm 10mm 8mm 진짜 빨리 사우나 그러니까 대형도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것 같아 정말 애매하는 슬픈데 이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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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야 요거 아 이거 이게 키링스톡 뭐지 뭐지 이게 키링스톡일 같은데 요거는 로라인이 이제 없어져 로라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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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치 쪽에 주면 안 되겠나 아 이거를 아니 그게 아니고 자꾸 돌려야지 바닥 한 번씩 떨어진다고 다 됐어 됐나? 네 불 꺼버라 뭐가 빠르겠어요? 아 있어 봐라 있어 봐라 여 이거 이래 가면 된다고 땡겨 줄러 가잖아 오케이 됐지 빙글빙글 돌아서 한 바퀴 돌아봤네 안 땡기지는데 이게 한 바퀴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러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와 불 땡기지 너 좀 뜯어봐라 나가는 짓는데 와 봐라 저메스 봐라 이게 가속법 없는데? 씨버랄 아니다 초크에 처음 꽂고 있었냐? 형? 형이 그랬잖아요 아이씨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뭐? 들어가면서 또 방이 저쪽 켜질긴데 또 아니 이렇게 하고 딱 덮으려고 이거는 아니 당연히 지 부속을 샀는데 당연히 들어가야지 믿어요? 지 부속이다 이거 왜 그거 믿냐고 뭐를? 항상 그거 믿냐고 VF하고 이만 됐네 이제 맞네 끝까지 뜬겨도 끝까지 다 해방되고 이것도 신기해 자꾸 할 줄 아는 게 쉽고 겹죠 아저씨 저씨 손쪽 케이블 다 꽂았잖아 이거는? 초크 초크 레버가 없는데 호수를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간지를 위해서 자 지금 호수 뽑아야 되나 근데 끝 튀기가 지금 호수가 좀 저거라서 좀 잘라야겠네 바꿔든지 잘라든지 이거 맞나 이거 빠질 정도나 이거 봐 안 들어가놔 이거 봐 안 들어가놔 이거 봐 안 들어가놔 반대편 보자 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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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빼야되나 요 라인에 지금 돼있네 진공라인? 응 근데 이걸 빼면 안 되는데 이 진공라인은 어디로 들어간 진공라인인데 진공라인인데 세조끼 이쪽이 세조끼 응 모르겠노 그러면 얘를 자르든지 구부리든지 해야 되겠네 아이씨 이런 적 하기 싫은데 이거를 근데 빼면은 안 돼 야가 있기 때문에 아니 자 요거를 빼서요 요거를 요렇게 접어놓으면 돼요 아 그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요렇게 잡고 있을게 그럼 안 빠질거잖아 아 잠깐만 있어라 어디로 접어야 겠노 이걸 이렇게 접으면 된다고 굳이 안 빼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재밌들이 있을 것 보다는 애가 저기 걸어갖고 접던지 잡으려는데 얄밭아 얻어지는거지 방향 반대로 접지 말고 이거를 빌려오세요 안 뽑았어요 틀 뽑으면 되잖아 뽑았죠 나오나 이거 파고도 나오나 파고 뽑으면 되잖아 안 뽑히냐 여기 다리가 없잖아 저것도 잘 자리네 짜자리네 짜자리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불꽃 줄까 삐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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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열어라 손으로 도박 내가 할게 손으로 누구도 중간에 안 넣는다니까 넣으라니까 알았다 넣어줄게 넣어요? 왜 안나오죠? 넣으면 어떡할거야 존나 애매하죠 아 넣을수도 있겠지 하면 넣을수도 있겠지 넣을수도 있지 존나 힘들어서 가지 이건 왜 넣어 왜 구웠어요? 이거 이거 근데 이거 꼬고 꼽잖아 있지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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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생기는데 이거 이거 가슴 가슴 아 바리안 버스조주 한잔 다리야 정답 이거 다 소리 낸단 말이야 다 소리 낸단 말이야 드라메 좋아 드라메 좋아 드라메 좋아 어 이거 장면이 반대인거 같아 다리가 반대에요 이거 반대에 걸려있기만 해도 된다 아 이게 반대라고 알았다고 싸우자고 진거네 저도 알았다 풀게 풀게 근데 보내그 맞죠 반대가 아니 반대 맞다니 어쩌라고 아 집에 가면 어떤 느낌이든 아무것도 없네 컴퓨터하고 있다가 뭐 때리면 그냥 켜고 있는거야 다 손좀 대지마라 이거 물어 봐라 이거 저거 알았다 이게 저거 진진이 이렇게 떼다 저거 앞에 또는 물어 응? 이것만 제그릇하자 앞에 또는 물어 앞에 또는 물어 이거는 물어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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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로 가는거 같은데 저거 저거라 안된다 저거라 안된다 저거라 저거라 지금 꽤 빡빡해요 22.4 그러니까 파이프가 지금 일정하지 않다 두께가 그러니까 여기 핸도르가 모도시가 잘 안된다 어 시바 중간에 들어가면 되겠네 된거 같은데 뒤돌렸나 나와라 나와라 여기 이거 이게 맞나 몇 문제 그러시면 돼요 저거 이게 원래 새로운 어떤 차예요? 세 개탈 세 개탈 밖에서 한번 닫아줬잖아 다 음 뭐 커넥터 뺏는거지 근데 이것도 왜 일어났을까 남은 비난선에는 안되는데 전원선 키선 색깔이랑 똑같네 모르지 키선 색깔이랑 똑같네요 이런거 같아 마을아 하나만 만들고 백만원받네 마을아도 지금 이렇게 해놓은게 아니잖아 그렇지 이렇게 해놓기 한계도 없어 테이프만 발라놓고 원래 없는거네 유닛들로 남은 어디있네 자 다시 한번 불튀기 가봅시다 자 우우 안만짖잖아 이거 우린 안그랬쇼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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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움 무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